선배님 지금 너무 설렁설렁 산다 야 나 최근 들어 나한테 설렁설렁 산다는 거 게을러졌어 게을러졌어 야 너도 저기 밥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얘가 나한테 나 떼야 되잖아 내가 미안한데 멀띠가 요새 안 돼 근데 너무 맛있어 씻고 있어 죽이 재석이 잘한다니까 재석이 해보자 뭘 계속 했는데 어... 너무 괜찮은데? 야 솔직히 우리 제일 좋아하는 목전 나오겠다?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야 목전 나오겠다 너무... 아니 뭐...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11번가 뭐... 이거 뭐... 오는 분들이 갖고 온 PPL이나... 마치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오듯이 5년 때 붙여주신 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저희는 이제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약한 그 제비처럼 나는 이 친구들 다리를 고쳐준 적도 없는데 이 친구들이 제비를 물어오듯이 호박씨를... 아니 호박씨가 아니고 박씨를 물어오듯이 이 친구들이 이거를 저희 채널 쪽으로 물고 와준 감사한 PPL입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이곳 장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친구와 제가 2회째인가요? 만났던 곳인데 오늘 또 이렇게 주말 아침에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 뭐 또 뒤에서 또 궁시롱대는 저 친구들 자 이제 들어오시죠 아이고 우리 아이고 박씨를 물어온 제비들 11번가를 물어온 제비들 아이고 뭔가 앞에 이렇게 더더미같은 거를 doctrinal Wolf 뭐 메뚜기 만나는데 이 정도 두 개 정도는 나와야지 메뚜기를 맞이하는 자세 너 시작하자마자 나 지금 조롱하냐? 뭘 조롱하냐 야 조롱이야 군빈 메뚜기인데 25년 동안 메뚜기라고 해 아 여기 혼자만 있으면 또 이거 저기 어? 아 왜 그래 선배가 그러는데 여기서 또 옆에서 도와주네요 아이고 승희가 은근히 또 메뚜기한테 깍듯하잖아 아이 그럼 나 메뚜기 진짜 괜찮지? 어 괜찮지 아니 근데 뭘 샵까지 갔다 왔어 나도 이런 건 줄 알았어 뭐가? 뭐 얼굴 저기 많이 나오는 건 줄 알았어 얼굴 나오지 얼굴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오는지 몰랐지 아니 근데 그 우리는 요건 자유로워 무방비로 올 사람 무방비 나도 해긴 햄버야 근데 둘이 점점 왜 닮아? 어? 야 야 나는 왜 다 장항준 닮아간다고 그러고 언니는 왜 이렇게 점점 장항준이라고 그러고 남상이 돼 남상이 아니 근데 둘이 점점 닮아 아니 항준이 형 닮았네 아니 언니도 왜 입이 점점 나와 내가? 응 은희는 교정하지 않았니 너? 나는 원래 근치야 아 그래? 나는 원래 내꺼고 야 근데 근치라고 그러지 근치 융극배우처럼 야 근치 근치는 뭐냐 정확한 발음 해줘야지 융극배우처럼 그렇지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해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은희가 뭐 좀 시키자 뭐 좀 시키자 뭘 시켜 삼계탕 야 삼계탕은 조금 이따 먹는 거지 천천히 마 얘도 은근히 흐름에 진실한 스타일이 너무 배웠어 자기 머릿속에 흐름이 있더라고 계획적이야? 어 야! 너네들은 이게 문제야 제이야 제이야 내 앞에서 왜 쏙탁거려 아니 왜 너네는 이게 문제야 알려주는 거야 내가 한번 나와봤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래 그래 얘네는 좀 즉흥적이었는데 아니 이런 그 즉흥 속에 나름의 룰이 있는 거지 그럼 삼계탕 먼저 시키면 안 돼? 벌써부터 밥을 오자마자 퍼먹으면은 아니 삼계탕 오래 걸려 후루룩 쩝쩝 후루룩 쩝쩝 난 죽 먹을 거야 뭐를 먹으라고? 여기 어차피 여기 죽집이야 아 삼계탕집이지? 얘는 삼계탕을 먹었겠대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어 지금 이 제비들 물고 왔어 물고 왔어 근데 왜 본인 채널도 아닌데 다른 채널에 아니 박씨를 물고 왔어 이렇게? 우리가 12번가를 등에 업고 이제 출장을 다니게 됐는데 마침 여기 올 때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 아 그래 바로 어저께 주문하면 오늘 와 아 진짜? 어 그래서 내가 여기 사무실을 주문했을걸? 그치 그치 어저께 주문하면 오늘 와 배송을 바로 시켜가지고 12시 전만 하면 돼 어 11번가 슈팅 배송 나는 할게 없는거지 너네들이 짜온게 있는거지 너도 가만히 있어 이만 선배님 봐봐 잘 들어봐 야 PPL이 이런것도 있네 내가 입 닥치고 있어야 되는게 있어 밤 12시 이전에만 배송하면 어 다음날 바로 도착해 그러니까 한개만 시켜도 무료배송 진짜? 어 슈팅 배송 밤 12시 전에만 하면 된다 이거지 다음 날 와 어 해본다 진짜 해봐 야 우리가 이런걸 구하시겠니? 야 확실하게 건빛된거에게 야 우리 집이 아주 하다하다 이 상품을 웃음하네 야 선물 풀어볼래? 있어? 진짜로 우리가 주문한거야 뭐야 뭔데 아 얘네가 진짜 주문을 했어 어 날 위해서? 어 또 PPL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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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헝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너 좋아하는거 니가 좋아하는거 아 내가 좋아하지 아니 마침 또 내가 주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니가 갖고 왔어 여름에 시원한거 아 너 어떻게 알았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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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가 오늘 다 PPL 같잖아 PPL 아니야 아이고 여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복상태다 아니 오늘 왜 다 PPL 같지 난 전복죽 먹을거야 냉정에 누가 쏘는거야 난 전복죽 먹을거야 아 야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건데 밥은 사주는거야 민초네 너 아 너 민초단 아니야? 민초를 안먹진 않은데 민초를 막 그럼 내가 먹을게 어 나는 전복죽 아니 어차피 내가 오늘 그 큰 가방을 갖고와서 이거 갖고와기도 좋아 야 가방 너무 무겁더라 나도 전복죽 야 근데 너네들 기가 막힌다 오빠 오빠 전복죽 먹을래? 주문할라 그랬는데 오빠 뭐 먹을거야 그렇지 닭죽이지 닭죽? 삼계탕? 아니 닭죽 닭죽이라니까? 왜 우리가 안들어? 너 하난데 아니 얘가 닭죽이라면 세번 얘기했는데 삼계탕 이러잖아 삼계죽 얘도 남의 말을 잘 안들어 선배님 삼계죽?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삼계죽 아 이거 통닭구이도 맛있는데 하나 먹을까? 하나 가자 그래 그래 반찬처럼 이제 시킬 수 있잖아 아니 집에 싸줄게 집에 싸가 어? 왜? 먹어 야 이거 너무 헤베하지 않아? 아침 때려 먹어야지 아침은 황제처럼 먹겠어 그러면 통닭구이까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통닭구이 그 저기 통닭 좀 작은건 없죠? 어? 아니야 다 일괄이야 왜 그래 왜 작은거지 시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헤비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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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서 한 마린데 뭐 그래 이거 뜯어봐 뜯어봐 앞니관리 잘하라고 앞니관리 앞니관리 그리고 이거는 너 운동하니까 응 이건 다 PPL 아니야? 이건 그런거 같아 이거 진짜 너 필요한거 우리가 산거야 추측배송에 있는걸로 뭐야 뭐야 여기 계란삶아 먹으라고 야 이거 또 이거 계란삶아 먹는게 있어? 전기로 해가지고 육구짜리 야 너 큰감방 잘 갖고왔다 왜 그래 이거 사실 좀 고민이 있었는데 뭔데 이거는? 야 너무 많이 갖고왔어? 저 정도면 충분한데 아이 선배님한테 뭘 줘도 아깝지가 않지 아 야 너 이건 필요하지 완전 필요하지 아니 경은이랑 이거 살까말까 그치 경은이가 기가 막히다 야 이걸 사왔네 집에다가 이 구이 우리 3개씩 있어 집에 사이즈별로 대종수 야 고맙다 야 딱 필요한거지 은성아 아유 맞춤이네 진짜 맞춤이지 아니 한번 먹어볼까? 아니 민초 바나나는 꼭 특이하네 야 이거 처음 먹어봐 어? 되게 괜찮아 맛있어? 난 좋아 맘에 안들어 과자 먹고 바로 양치하는 기분이야 아 이거 아 이게 아니 아니 약간 지루하면 됩니다 화하네 좀 뒤가 그러니까 메뚜기 스타일은 아니야 이게 응응 난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 난 민초를 막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응 맞아 계속 먹으면 무엇을 양치하는 느낌이네 응 입이 계속 화해져 매운하네 그러니까 입이 계속 화해져 근데 이게 중독이야 그래서 바나나 키그 또 맛있잖아 이거 옛날에 막 아후 몇 봉지씩 먹었어 이거 아유 맛있지 옛날 과자가 맛있어 맞아 그게 늙었다는 거야 이게 있으면 또 집어먹게 돼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있으면은 또 계속 집어먹게 된다니까 선배님 누가 더 나이가 많아 아 둘이 동갑이지 아 이게 73 빠른 73이잖아 아 선배님 더 빠르네 아 더 늙었네 8월생 야 내가 너를 줬는데 뭐하러 자꾸 여기다 놔 그냥 거기다 놔 나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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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또 얘가 옛날 사람이라 나도 옛날 그 예전 그 선후배 문화에 젖어있는 친구거든 정확하지 정확해 굉장히 정확해 그러니까 12기 12기 7기 하늘같은 선배님이잖아 10기 되게 10기고 7기 7기 진짜 얼굴도 못 쳐다봤지 근데 너는 별로 안 쫄았잖아 이단아 어 이단아 희근실의 이단아 은희는 선배들한테 이쁨을 되게 많이 받았다 아 그랬구나 처음부터 그랬어 언니는 나는 집합도 한 번도 안 당해봤고 야 너 잠깐 뒤로 와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늘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상 심부름을 했어 나는 그냥 심부름도 잘했지 심부름을 하면 한 번 하면은 아 저 선배님은 뭘 좋아하시는 분 저 선배님이시기 때 거봐 얘 나도 외우잖아 어 이 시간때 뭐 하셔야 되는 분 뭐 또 아 커피는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 그러면 선배는 그 커피에 7기 타 본 적 없어? 너 있어? 미안해 이런 싸가지고 아니 아니 메뚜기는 착했어 아니지 메뚜기는 착했어 그랬겠지 메뚜기는 착했고 안쓰러운 선배였는데 뭐 사실 메뚜기한테 그러면 안되지 메뚜기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래 안쓰러운 선배지 나는 저 마음이 짠했지 후배들한테 뭐라 그럴까 지금 수기가 얘기했듯이 약간 짠한 선배 짠했어 약간 짠한 선배 내 느낌은 항상 찌그러져 있었던 것 같아 어딘가에 찌그러져 있었어 진짜로 내가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서 뭔가 내 스스로의 그 기가 죽는 느낌? 어 내 어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니까 이제 늘상 좀 어깨가 좀 접혀있었지 항상 7기 선배님이 다 왔다던데 어 잠깐만 유재형 선배 어디있지 항상 기팅이 해 김수영 선배 내가 너무 기억나는게 희근실에 이렇게 모여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별일 없어서 출근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선배님 옆에 붙어가지고 선배님 막 웃긴 얘기 해주면 아 막 이렇게 웃고 있으면 문이 빼꼼이 열리면 이렇게 빼꼼이 열리고 메뚜기 메뚜기 아 문을 열고 받았어 선배님들 계시면 아 이런 선배한테 어떻게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넌 그랬어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랬어 옛날 사진 찍은거 보면 선배님 다 찌그러져서 옆에 있어요 기팅 중간에 있는걸 못봤어 송은이 언니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막 이렇게 있어 얘 설쳐 그러니까 난 넉살이 좀 좋아가지고 설치는 타임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얼마나 이쁨을 받아 그래서 은희야 항상 은희 어딨니 항상 은희를 잘하자 은희야 공제회 신부를 엄청 달렸어 KBS 공제 아직도 있지 여기 다 몰라 다 몰라 몰라 이거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KBS 공제회라고 말 그대로 요런 세금이나 요런 것들을 좀 공제가 되는 시중보다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공제회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늘 선배님들이 은희를 시켜서 거기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은희야 그 공제회 그래서 저기 커피 3호 스타킹 사와라 뭐 그러면 네 스타킹도 사다 드리고 약도 사다 드리고 근데 은희가 이게 뭐냐면 심부름도 예하고 잘하지만 맡긴 일을 정확하게 해오니까 커피색 스타킹 3호 하면 3호 딱 아닌데요 이게 없이 나는 비둘기 4호 얘는 비둘기 2호 없어서 비둘기 2호 사왔습니다 내가 커피색 이랬잖아 비둘기 2호도 비슷합니다 이게 은희와의 차이는 은희는 커피색 3호가 거기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아니면 다시 와서 선배님 이게 찾았는데 없어서 커피 사고가 없어요 비슷해서 2호 사와봤는데 어때요 뭐 2호면 괜찮다 뭐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비둘기를 사오니까 비둘기를 사오니까 비둘기를 사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거긴 피거긴 그러니까 시기한테는 안 시키고 우리 동기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약간 선배님들이 어 이렇게 뭐 이뻐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뭐냐면 방송사에서 밀어주는 기술 맞아요 네 맞아 선배님은 왜 빠졌어 근데 나는 이제 그 안에서도 저 지금 좀 빠졌어 뽑아놨는데 쓸모가 없네 약간 크게 유용하지 않아요 아직은 좋게 표현해서 미완의 대기인데 오랜 대기 오랜 대기 아 오랜 대기 오랜 대기 아니 그래서 이거 둘이 친구잖아 원래는 은희는 이제 나랑 학교 동기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구일학번 얘는 연극과 나는 방영과인데 내가 늘려야 되는 여긴 이제 전도현 라인 아 가정과야? 전도현 김원준에게 빛을 못 본 전도현 김원준이 너무 잘 나가서 거기서도 빛을 못 봤어 도현아 도현아 연락처 못 물어봐서 미안하다 도현아 미안하다 도현아 미안하다 하여튼 굉장히 학교 안에서 인싸 인싸 가만있지 못하는 거기서도 거기서도 유명했어 고등학교 때도 성은이는 다 알았대 지금이 무명이야 이 연기는 성은 희로 알아 희 아직도 은희씨 너의 리주는 학창시절이었구나 학창시절이야 학창 고3 고등학교 1학년 고때 근데 은희는 오자마자 주인공하고 얘는 그래도 임팩트인 역할하고만 얘는 아마투어 같지가 않았어 아마투어 같지 않아 진짜 데뷔하자마자 프로같은 그리고 자신감 진짜 뿜뿜 개그를 막 자신감있게 하는데 어 어 그때 왜이렇게 자신감있게 했지 근데 내가 보면 지금 이 개그를 왜이렇게 자신감있게 했지 이런거 있잖아 매특선배님꺼랑 어 거리꺼랑 보면 긴장해서 못살리고 긴장해서 나는 자신감있게 하는데 못살려 피어나지 내가 우리 기수 중에서는 최초로 가족오락가는 나갔다 아 그거는 그 당시에 가족오락가는 진짜 인기의 척도니까 어 선배님 언제 몇 년차에 나갔어요? 나는 한 90년대 후반에 나갔지 하하하하 90년대 초반에 맞춰보도록 야 초반에 뭐 나갔지 아 90년대 후반이죠 90년대 후반에 나갔지 나 열해가지고 너무 나 우울할 때마다 그걸 봐 하하하하 나 우울할 때마다 그걸 봐 하하하하 우울할 때마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야 뭐가 그게 그렇게 매달려서 아니 나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웃긴거 같아 왜그랬어? 나 그거 너무 재밌는거 같아 내가 이거 네번 얘기했잖아 레전드야 레전드 사람이 렐렐렐렐레전드야 야 너 지금 나 놀린거지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그때 내가 배경을 알잖아 그때 KBS에 야 그만 웃어 박정미 박정미 PD님이 이거 우리 생방으로 봤었어 진짜? 어 솔직히 그때는 못 웃었어 같이 울었어 선배님 생방 보면서 그래도 나름 연예가 준게 버라이어티 프로란 말이야 그게 네 나름 거기 리포터는 사실 뭔가 우리에겐 굉장히 기회고 어 어 축하해주고 그랬었지 그래서 그 진짜 얘기한 대로 박정미 그 당시 PD님이 한번 맘껏 해봐라 나를 되게 참 아껴줬어요 어 난 재석이 좋아 난 재석이 너무 참 귀엽고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치 나의 그 진짜 나도 내 스스로를 몰랐을 때 나를 알아주신 분인데 야 구조에서 얼마나 본인이 민망했겠어 재석이 잘한다니까 재석이 해보자 뭘 계속 했는데 어 어 야 솔직히 우리 제일 좋아하는 목적 나오겠다?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야 목적 나오겠어 너무 웃겨 미안해 나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봤어 아 그래서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잘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럼 당연하지 나는 지금도 그 임백천 형님의 그 당원 그 베테랑이신 분이 그 베테랑이신 분이 그때 윤소나씨 예예예 맞아 맞아 지나고 난이 추억이다 진짜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는데 그래요 진짜 죽고 싶더라 다음날 뭐 했어? 어? 다음날 뭐 했어 다음날 자빠져 있어서 허공을 봤지 어저께가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나한테 일어날 일인가 맞나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은연이는 그런 게 없었다 나 긴장은 안 했어 NG를 낸 적이 없어 그래 은연이는 없었어 은연이는 없었어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 민수엄마 나의 처제 처제 약간 시청률이 하락하고 약간 좀 선배 하여튼 이 코너를 하나만 할 때 약간 구원투수처럼 날 그렇지 은이가 이제 아이디어도 좀 있고 사실은 우리 한 1년 넘게 했지 아 넘게 했지 한 2년 했나 내가 처음으로 그 남편은 배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단독으로 그 신문에 기사가 한번 인터뷰를 해서 아 진짜? 네 재밌었어 재밌었어 웃겼어 되게 잘했어 코너로 뾰한 뒤 처음으로 제가 우리가 진짜 얘기하지만 뭐 일주일 내내 아이디어를 했으니까 맞아 안 떨고 진짜 잘했어 아이디어 회의를 일주일 내내 했어 연기도 그때 그때가 전성기야 어 뭐라 지나간 거야 얘도? 전성기야 그때 너 깍두기를 좀 막고 싶니? 물이 올랐어 그때 어 그래 맞아 맞아 내가 그때 연기를 좀 잘했지 애드립도 빵빵 터지고 지금 연기가 안되더라고 그때 연기를 너무 잘했어 지금도 시켜주면 하지 역할 딱 하나 하지 근데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서 너무 연기를 잘했어 아 우리는 진짜 그때 간절했지 엔진앱은 끝이다 완전 이거니까 살려야 한다 우리 그때 엔진앱은 안 냈어 어 왜냐면 연습을 진짜 와 한 수십번 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거야 자다가 약간 툭 치면 중간대사 누가 앞에 하면 그래 나는 아직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2층 계단이 계단만 요렇게 있었어 아 맞아 맞아 2층 직구죠 선배님이 거기서 타고 내려와서 타고 내려와서 끼워서 팍 하는게 있었어 나중에 화장실 갔다가 한창 쉬는 타임이었어 요렇게 혼자 뭔가 이상한 콩당콩당 소리가 나길래 스튜디오에 쑥 들어가서 뭐하나부터 선배님이 그거 끼우는거 있잖아 내려와서 다리를 이렇게 끼우는거 그걸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 구옥 계단 계단 난간 계단 난간 난간에 기둥이 있어 여기 큰 기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뛰는 거야 계속 안 아프게 재밌게 끼워야 되니까 야 그걸 봤어? 나 봤어 뭐하지 선배 계속 끼는걸 연습 왜냐면 제대로 한 번에 너무 아파서 아파 보이면 안 되고 그렇지만 덜 너무 가짜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걸 정확한 타이밍에 선배님은 우리 이렇게 쓱 빠지잖아 혼자 거기 서서 약간 시뮬레이션 연습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연습했지 그때 중간에 밥도 안 먹었어 맞아 그리고 녹화 끝나고 늘 먹었어 왜냐면 긴장되니까 밥 먹으면 혹시 그럴까봐 밥을 안 먹었지 그러니까 지금 녹화 중에 밥을 먹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제 30년 지났는데 좀 먹자 와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와 그래 네 말이 맞다 납득이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 근데 진짜 이 얘기하니까 눈물나네 눈물나지 눈물나지 아니 진짜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맞아 맞아 잘 돼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진짜 그러니까 밤까지 하면 아이디어가 안 나니까 10분짜리 코너 하는데 잠 잠을 자면은 이거 안 되니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막 꾸벅꾸벅 졸고 졸면서 했지 졸면서 했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잠 깬다고 수가 담배 해가지고 둘이 같이 그래 언니 또 그 지금은 노담 아니 지금은 노담 지금은 노담이고 둘 다 노담이지만 숙이는 노담 숙이는지 얼마 됐지? 저 한 20년 됐죠 벌써 그렇게 됐나? 15년? 아니야 20년 됐어 20년 됐어 몇 년도에 끊었는데 너 월드컵 때까지 폈지? 2002년 아 그땐 기었으니까 그때는 뭐 야 그때는 진짜 어 피스코리아 어 피스코리아 어 어 네 어 어 지금은 노담 노담입니다 시작도 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진짜 담배는 시작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담 아니야 목이야 목이다 목이다 잡았어 은혜 언니 잡았어 아니야 못 잡았어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어디 갔어 아 오늘 가면은 막 또 집을 자기가 인테리어 했다고 막 페인트를 칠하고 있어 페인트 칠 막 하고 있다? 이게 뭐야 언니 예뻐 이쁘다 얘기해서 뭐였냐면 그때 너 기억나니? 흰색 흰색 울룩불룩한 페인트가 있어 이게 면적암으로 껴서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테라코트 같은 걸 딱 칠한 다음에 쫙쫙쫙쫙쫙 그러면 벽이 그냥 뾰족뾰족하게 있네 단순한 흰벽이 아니라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 흰벽이야 약간 엠보싱처럼 약간 뾰족뾰족하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티비가 있는 등에다 대가지고 등을 못 댔잖아 따가워가지고 하하하하 니트를 못 입었네 니트를 못 입었어 니트를 못 입었어 니트하면 여기 걸려있어 하하하하 아이 진짜야 니트야 니트가 완전 뒤에 보면 너덜너덜하게 되어있고 술 먹고 들으면 안돼 얼굴 다 갈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엉뚱한 걸 하는거야 숙의 별명은 우리 사이에서는 그냥 또라이예요 워낙에 그런 에피소드와 여러가지인데 얘는 뭐하나 하면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을 못 끊고 사라져 두루네 깔릴때 처음에 딱 두루네 들어올 때 그리고 또 자기가 두루네에서 집에서 깔았을때 그래서 두루네에서 깔아서 뭐 할건데 그랬더니 저희가 게임 매니지먼트를 할거래 그러니까 근데 게임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앞서가 좀 알아야된다 얘가 e스포츠같은걸 하고싶었잖아 그러니까 숙이가 되게 그런거에 좀 그 이 되게 빨라 빠르긴 해 그래서 오케이 그럼 게임을 한번 배워보자 그때부터 게임중독 그러니까 PC를 3개를 돌려가지고 매니지먼트를 안하고 내가 그래서 한 2년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숙이가 밖을 안나오고 방송도 안하고 게임만 왜냐면 어 방송해봤자 추후 30만원인데 난 3조가 있는데 하하하하 왜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 3조 사이버머니 3조 3조가 있는데 금방 질려 그래서 또 숙이가 다음에 빠진게 여행이잖아 아 맞아 아 여행 그래서 온 전세계를 여행 내가 그때 이제 숙이한테 다음에 옷가게였어요 아 원래 옷가게가 한번 있었잖아 너 야 야 맞다 개석이 하하하하 야 옷가게 아 나 소름이 돋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옷 살아가 야 사실 아 이거 맛있겠다 와 야 여기 좀 정기구이 맛있잖아 이거 또 정기구이 또 맛있잖아요 오랜만에 맛있지 너무 맛있겠다 맛깔나게 이렇게 구워졌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휴 마침 또 적절할 때 음식이 나왔네요 네네 얘기 듣고 싶은데 갑자기 거기서 딱 아 그리고 이거 딱 4등분해서 한 덩어리씩 먹기 좋아 그러니까 날개 부분 다리 부분 다리 좋아하면 다리 좀 먹어 나는 다리를 보다는 나는 다리보다는 좀 가슴 쪽을 좋아하니까 가슴 쪽 먹음 아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가게를 했잖아 맞아 맞아 이대에서 그때도 잠이랑 한거야 그때도 그래 미자라 그리고 갔더니 둘이 앉아있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쑥이 옷가게 있으니까 와서 좀 팔았잖아 그래 갔는데 청바지 사러 갔잖아 어 내가 청바지 사주셨어 그래 청바지 샀는데 리바이스 빈티지 사주셨어 어 그래 맞아 너 기억하는구나 너 나한테 짧은 거 팔아가지고 내가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대 복숭아뼈 위에 올라오는데 은혜님도 괜찮다고 했어 아니 미안해 솔직히 내가 좀 바람을 잡았어 아니 그러니까 야 입어봐 입어봐 야 너무 예쁘다 핏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나왔는데 아니 그래서 갔는데 근데 그거 길이도 길이인데 어 뒤를 돌았는데 바지가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있더라고 근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고 아니 그것도 얼마 했지 이거 옷가게도 한 두 달 했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접었지 어 그때까지 내 성격을 몰랐어 내가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야 야 사람을 싫어하는 거라는 뭐야 내가 이게 MBTI가 그때 있었으면 벌써 성향을 빨리 파악했을 텐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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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MBTI 그런 게 없었잖아 없지 없지 아니 가면을 쓰기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있으면 좀 이따 헤헤헤 이러고 들어와 어디 있었어 어디 앞 건물 카페에 있었어 왜? 건너편 커피숍에서 우리 가게 누가 들어가나 보는 거야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안 사고 나온다 어 장사를 안 하고 왜 사람을 파 만나기가 싫었어 야 진짜 도라이에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숙이가 지금은 어 지금 이제 진짜 진짜 멀쩡하게 잘 컸어 진짜 멀쩡하게 잘 컸어 여기 우리 핑계고니까 얘기하지만 친하니까 숙이 나는 방송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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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너무 신기하지 얘는 진짜 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지 은정님도 맨날 맨날 놀래 나 사회성 좋아진 거 보고 너 깜짝깜짝 놀래 깜짝 놀래 진짜 얘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 오면은 없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응 이거 좀 어떻게 어울려요 그럼 어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 되잖아 어울려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조금 큰데 이러면 큰 거 응응 아니야 요즘은 좀 크게 입어야 뭐 이래야 되는데 야 근데 왜 다른 손님한테 그렇게 하고 나 짧은데 그거 잘 어울린다고 왜 그런 거야 낯을 가리는 거였어 선배님 낯을 안 가리잖아 그래서 선배님이 유일하게 활기차게 판매했던 날 입었는데 누가 봐도 작아 근데 선배님 야 좀 작지 않냐 아니요 선배님 너무 잘하는데 나 그거 사고 한 번도 안 입었잖아 하하하하 선배님 멋있다 그래 후배 팔아준 거 아니야 팔아준 거지 팔아준 거지 그때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게 뭐가 중요해 선배님 하는 거 다 불러 내가 다 도와줄 거야 이제 그래 선배님 옷가게 같은 거 한번 불러 내가 옷가게를 왜 야 갑자기 내가 옷가게를 왜 해 아무튼 뭐 하면 불러 내가 다 가서 다 사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옷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행에 빠진 건가 뭐 하나 또 있었을 텐데 아 집에서 접시 그리는 거? 오늘 숙이의 직업의 세계야? 어? 원조 엔 잡노 원조 엔 잡노 가면 엉뚱한 짓을 많이 해 아 얘가 접시에다가 그리면 그래서 무슨 액체 같은 걸 부어가지고 뭐 만드는 거야 그건 할 수 있을 거 같아 집에서 혼자 하면 되니까 참고로 아예 안 할 때 뜨문뜨뜨뜨문 할 때지 그냥 거의 뭐 조금이라도 그림이 쫙 빗나가면은 돈으로 안 쳐줘 그렇지 30개를 해봤거든 다 나가 다 나가 그게 쉽지 않지 어 그래서 그 돈 하나도 못 벌었어 그게 하나에 얼만데 그리면 그리면 하나에 한 800원이었나 가져가면 이건 이래서 안되고 이건 이래서 안되고 돈이 안되는구나 진짜 들어서 안 한다 근데 그거 나중에 봤더니 그것도 신종사기였어 신문에 나섰어 그게 뭐냐면 물감이랑 재료비를 엄청 비싸게 팔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아는 거야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내가 근데도 진짜 안되더라고 근데 재료비만 뭐 20만원 막 이랬거든 그때 20만원 받고 그 사람들은 그냥 한 개도 안 해주는 거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얘가 엉뚱하지 많이 했어 그런 거 많이 당해 그러니까 언니 나 적금 타서 차 살 거라고 해가지고 적금 해가지고 딱 한 천만원 모았나? 응 뒤 얇아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 아니 그 친한 오빠 있잖아 작가 오빠 차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숙아 두 달만 넣어놓고 그랜저 타고 다니자 그거 다 날라갔구나 아니 그거봐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 몰디브 가서 자기는 누워있을 거라고 따뜻하게 따뜻한 나라에서 여름 옷 밖에 안 산다는 거야 자기는 겨울엔 여기 안 있는다고 겨울에는 없을 필요 없대 자기는 몰디브에 누워있을 거기 때문에 한 두 달인가 석 달 지나고 그 오빠를 찾아갔더니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더라고 뭐지? 한국에 있고 700 얼마 가면 그랬는데 그게 20만원이 돼 있어 아우 그래서 삼천리 자자가 사가지고 자전거 타고 방송을 다녔지 엉뚱한 집 많이 했다니까 그래 그때 전 재산이었는데 되는 게 없었던 시절이네 진짜 되는 게 없었던 진짜 더럽게 안되더라 그때 그래도 숙이가 제일 그때 보람이소였던 게 나 항상 토크박스 나갈 때 야 숙아 재밌는 얘기 좀 해 봐 아 우리 집에서 아이디어 많이 찾았지 숙이가 이제 아이디어 주면 그거 갖고 타율 높게 많이 하고 그랬어 그런 힘든 상황에도 정말 숙이가 진짜 주변에 최선을 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날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 뭐가 재밌어? 나 그때 돌아가고 싶어 너무 막 살았어 너무 재밌었어 뭐랄까 내가 아닌 거 같아 이렇게 막 성실히 하고 있는 게 어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아 그니까 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선모님도 멧뚜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 간신히 벗어났는데 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의 마인드로 간다? 그러면 가지 근데 그때 마인드와 똑같이 그때로 간다 안 가 안 가 그때 어떤 마인드였는데?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 보다는 세상을 좀 탓하는 어 어 약간 그런 마인드 배짱이 할 때는 사실 그런 때는 아니고 어 그때는 진짜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후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선배님 지금 너무 설렁설렁 산다 그치? 야 나 최근 들어 나한테 설렁설렁 산다는 거 진짜 설렁설렁 산 거 약간 쇼킹받 나한테 최근 들어 설렁설렁 산다는 나 처음 들어봐 내가 지금 대충대충 사용해 지금 에헤이 선배님 그때 생각해봐 지금 완전 널너리 방구지 뭐 또 그렇긴 하네 만약에 옛날이었으면 내가 여기 와서 너네도 오기 전에 리허설을 했어야지 여기 안 치고 어 안 치고 잠깐만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고 카메라가 이렇게 찍을 거니까 약간 이렇게 하고 이 얘기도 하면 이 얘기하면 재밌을 거 같고 뭐 이렇게 했겠지 너무 나태해졌어 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태란 말을 근 2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나태를 내가 들어본다 게을러졌어 야 너도 저기 밥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얘가 나한테 나태야 되잖아 내가 미안한데 멀띠가 요새 안 돼 근데 너무 맛있어 씻고 있어 죽이 나한테 나태하게 산다잖아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나태해졌어 아니 얘가 응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야 그냥 그치? 아니 근데 내 말이 완전 틀리진 않았잖아 아 얘 부지런히 살지 야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사람한테 나태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스가 뭐라고? 스가 잠을 안 잔 게 아니라 잠이 안 왔어 그래 아 그때는 잠을 안 잔 게 아니야 얘 의지로 안 잔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인기에 잠 못 이룰 때야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을까 그래 철을 안 잤고 우리도 잠을 다 안 재웠어 방까지 새벽까지 세이하고 막 야 그때는 지금 자잖아 너 입이 너무 단호하다 네 입이 너무 단호하다 아 그래 듣고 보니까 또 그렇다 그때는 잠을 안 잤는데 스가 성실하게 진짜 요즘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대인 관계도 하는 거는 좀 어색하긴 한데 재석이는 지금의 모습도 재석이 같아 진짜 바쁘게 사는 게 가끔은 낯설 때도 있어 낸 시간이 없어 너무 깜짝 놀라 노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수기도 난 너무 어색해 내가 진짜 지나서 얘기하지만 정말 은희하고 수기는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 비보가 이렇게 될지도 몰랐지만 둘이 얼마나 노력 아니 최근에 그 김일이 작가님도 또 영입을 했더라고 어 맞아맞아맞아 회사에 오셨어 근데 선배님만 오시면 돼요 나? 응 나 지금 안테나에 안테나에 있는데? 안테나같이 코딱지 말아 회사 갈 줄 알았으면 내가 강하게 잡았다고 오 아니 진짜 은희가 전화 와서 그랬어 죄송해요 내가 먼저 나서볼 걸 그랬어 난 좀 더 끈등할 줄 알았지 어 아 찐친이네 찐친 너 히어로팡티도 얘기했어 내가 응응응 아니 찐친이지 좋아하더라고 은희는 뭐 선배님은 회사 차리고 싶고 이러진 않아요? 나는 뭐 회사 차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응 혼자 이제 개인으로 하셔도 되잖아 내 성격이 안 맞지 그건 내 성격 안 맞지 CEO적으로 경영하는 그 마인드와 요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 은희가 사실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 봐봐 꼼꼼하잖아 이런 사람들 해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이사 아니야? 숙이가 이사지 아 미안해 갑자기 나 어 그런 생각을 안하고 늘 둘을 보다가 CEO와 이사가 지금 나도 깜짝깜짝 놀래 숙이 이사지가 막 아 나 근데 일을 언니가 99.9%를 하니까 얘가 타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난 처음부터 얘기했어 얘야말로 잠을 안 잔다니까 아니 근데 나는 숙이가 노는 거를 좀 더 좋아하듯이 자유로운 스타일이듯이 나는 좀 정해진 거에서 움직이는 게 더 내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게 뭐 나는 적성에 잘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경영을 해야 돼 맞아 이런 사람이 회사하는 거 아 당연하지 한 치의 오차 없이 딱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이런 거 오차 있어 오차 있는데 많이 이해해 주지 아니 그 정도 오차는 우리가 생각 아우 오차가 엄청나 어떤 오차가 엄청나 아우 막 엉망이야 엉망 야 좋은 얘기야 겉으로 보이는 거랑 좀 달라 좋은 얘기야 아 좀 달라? 응 진짜 농담이 아니고 대단한 거야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 내가 그 홍대에 그 조그만 사무실에 있을 때 조그만 사무실에 있을 때부터 가서 지금 사옥이 올라갔는데 진짜 잘한 거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일이 너무 많이 막 밀려오니까 언니가 막 일에 막 휘청휘청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당부가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일하면 다 끊어지거든 언니가 충분히 쉬고 돌아왔을 때는 언니가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작아져 있었구나 내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 놓겠다 내가 쳐내는 건 진짜 잘하잖아 어 그치 언니 얘기를 언제든지 얘기해 이게 또 방송일까지 같이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일을 하는 거냐고 언니 너무 바빠 같이 있는 그 멤버들도 다 챙겨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뭐 일일이 다 컨펌해야지 응 지금 또 뭐 회사 자체 컨텐츠 뭐 이런 거 아 맞아 맞아 거의 쉬는 날이 없더라고 쉬는 날 거의 없지 이런 게 쉬는 날이야 이게 쉬는 날이야? 오늘 그래서 일찍 왔어 좋아가지고 쉬는 날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끝나고 뭐 하는데? 끝나고 원래는 수기랑 연습하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좀 쬐자 그랬어 수기가 오자마자 언니 오늘 쬐까 하길래 어? 그럴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오늘 뭐 연습을 하려고? 우리 7월에 공연하거든 비버쇼 비버쇼라고 아 오프라인으로 팬들 만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음 어디서 해? 예스24 라이브홀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표가 다 나갔어요 응 홍보할 생각이 없어 아 그냥 물어봐요? 공고해서 그냥 물어봐요 아 왜냐면 또 비버 팬 여러분들이 또 땡땡이님들이 또 땡땡이님들이 또 땡땡이님들이 여기도 땡땡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죠? 있어요? 진짜? 어 여기도 있어요 땡땡이 솔 한 번만 어 저기 저기 네 급하게 한 명이 드는데? 네 대표에서 어 나라도 들어야겠다 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어 센스 어 역시 근데 또 여기도 또 냉정해 응 어 그럼 뒤에다가 이렇게 뭐 낙서같이 써놓은 거에 이동욱 사랑이 유재석 사랑이 조남지 대 건강해 아 건강해 아 건강해 좋은 메시지네 조남지 대 건강해 조남지 대 건강해 아무리 정이 쌓인다고 되지 않는거 되지 않지 제법 몇 번 나왔을 텐데 어? 너도? 제일 많이 나왔지 제일 많이 친한거 아니야? 그래 세호는 그냥 내가 오늘 이거 하러 간다고 그랬거든 어제 세호랑 같이 있었어 주우재랑 응 오늘 뭐하지? 아 심심한데 핑계 걸어 나갈까? 그치 세호는 그래도 되지 그런다 세호는 그래도 돼 세호는 그래도 돼 아 세호 너무 귀엽지 너무 웃겨 주우재도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 좀 이렇게 유들 유들한 동생들이 오 온순한 동생들 오 뭐 하자 그러면 네 형님 뭐 다소의 그 뭐 내 스타일과는 좀 안 맞아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머리를 그쪽으로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선대다 후 생각하는 동생들 그렇지 그렇지 일을 하는거와는 별개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치 그치 나도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 맞아 맞아 형님 요즘 누구랑 제일 친해요? 지금은 뭐 저기 뭐 석삼이 형 어 우리 뭐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하고 아무래도 제일 30년 전에 물어봤을때랑 똑같네 하하하하하하 야 어? 아니 또 동네와 같은 방향이었어 아니 그럼 석삼이 오빠랑 같은 동네야 저쪽 그때는 나 수율이 빨래꼴 그 형 수율이 가오리쪽 가오리쪽 지금은 나 악구정동 그 형 신사동 그 형 왜 이렇게 나를 또 쫓아다니는거야?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 형이 나를 무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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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들 참 변화가 없어 그래 그 형도 나를 무지 의지하고 따른다고 그 형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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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형을 또 따르고 형도 나를 따르고 야 근데 회사규모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형 선배님 언제 오실거에요? 어디를? 여기 우리 회사에 비보루 지금 몇 년 남았어 어? 끝나면 올 생각 있어? 아니 몇 년 남았어 제 자리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이사 싫어 유이사 아니 유이사 비보루를 맡아주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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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숙이가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는데 자꾸 물려준대 숙이는 회사에서 뭐하는거야? 흔들어자에 앉아있어 나는 은혜언니가 밖에 달린 사무용 의자를 해준다는거와서 미안하다 난 거기 못앉겠다 그래서 나만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자야 수빈이 영아 오돌 remembering 에나멜 생각났어 어嘘 가지고 갖다 버리면 다시 와있고 그렇지 그렇지 어 숙이가br самый 에나멜 공 reactors 입고 있는es 숙이가 닮는게 많아 에나멜 처키 그 닮 현무! 노지원 선생님! 애봉이! 애봉이! 닮은 건 많지! 김병욱 쌤! 김병욱 쌤! 아 웃겨라 은히도 많아 닮은 사람이 박성광! 성광이! 성광이 닮은 꼴! 근데 왜 이렇게 다 남자를 닮았어? 남상이야! 여기는 꺼멋꺼멋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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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면도 하고 와! 면도 하고 와! 눈밑에 아이라인은 시커멓게 한 거 아냐? 야! 면도 하고 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은히를 퍼럿퍼럿 하잖아 숙이는 그 낙으로 살아! 내비둬야 돼! 유일하게 얘가 대상 탄 이후로 잃을 게 많아져서 어디서 함부로 막말을 못해 은혜 언니한테 많아 유일하게 막말할 수 있는 데가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은히도 내비둬 아니 대상 탔잖아 대상 탔잖아! 에이! 아니 대상하고 겸상나네 내가! 너 내가 진짜 너무 기뻐한 거 알지 너 내가 맞아 기뻐했어 전화 왔어 선배님 전화 왔어 꼬박꼬박 문자 해주시자마자 아니야 진짜 숙이는 에 진짜 아 내 진짜 얘는 주가 축하한다 막 이런 거 진짜 대상을 탄 사람들 입장하고 나는 좀 다른데 재석이가 처음에 대상 탔을 때 되게 좋았다 그래 근데 얘가 수상사에 올라가서 별것도 아닌데 내 이름을 얘기해줬어 내 친구 뭐 은힛 친구들이랑 쭉 얘기했는데 그게 못 그랬어? 어 되게 못 그랬어 근데 생각보다 자주 타더라고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 아니 그때마다 그때마다 얘기해줬어 그때마다 내 이름을 되게 자주 얘기해줬어 그래 되게 고마웠어 수이가 된 상태일 땐 진짜 기분이 좀 이상했어 너무 이상하지 이런 날이 오다니 그것도 또 KBS에서 KBS에서 가야돼? 어디 뭐해 왜 해봐 어? 왜 전화기 왜 봐 보면 안 돼? 하하하하 얘기해줄게 하하하하 보면 안 돼? 너 지금 나 치겠다? 아니 뭐 헤드폰으로 봤다고 수이가 지금 뭐냐면 정확하게 아마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력이 딱 떨어질 시간이예요 우리 한 45분 녹화했죠? 나 흔들리자가 필요해 아 얘 진짜 웃겼잖아 내가 비보 나갔을 때 어 뭐 오프닝에는 두 비어 오셨습니다 너 뻥을 뻥뻥뻥뻥뻥뻥 그냥 오늘 갑시다 그러고 갑자기 한 시간 지나니까 애가 하하하하 넋이 나가가지고 하하하하 아니 안 돼 안 돼 한 시간 얘기하고 제발 보내줘 나 좀 보내줘 아니 뭐하는 거야 그게 집중력이 딱 한 시간씩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흔들리자도 그때 내가 사준 거야 하하하하 흔들리자 있으면 두 시간 두 시간은 앉아있더라 두 시간 흔들리자 있으면 하하하하 김숙 사용법이 다 있구나 있어 있어 김숙 사용법이 있어 다음에 좀 길게 할 거면 흔들리자를 좀 줘 그래 그리고 또 토큰 할 거면 살짝 메뉴를 바꿔주는 것도 좋아 그래 그래 아 먹는 거 좋아 잠깐만 요거 좀 치우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이 다음에 이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시켰나봐 그러니까요 아 요거 하나 먹어줘야지 응 재석은 약간 자기가 할 거를 입 밖으로 잘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 어 먹어야겠네?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아 연합병은 혼잣말은 상당히 바깥으로 반영하는 편이야 맞아 이게 진행병 같은 거야 나의 다음 동작 행동을 디렉션 하는 거지 드려야겠네? 뭐 이런 거지 하하하하 드려야겠네 요런 요런 일상의 진행병이지 물건만 빼고 다 치워 어 나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돈 가져가 요거는 좀 포장해 주십시오 네 포장해 주신대 해주신대? 포장하기엔 좀 애매하게 남지 않았어? 먹어 너 이거 다 먹는다 딱 한시간 있다가 배고프다? 그럼 아직 배고픔이 있네 민초 먹겠다 하하하하 민초 하나 먹어 메뉴를 바꿔주면 수유가 또 집중할 수 있어 음 개운해 입가심 음 개운해 개운해 야 약간 그 이빨 닦는 느낌이네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응 아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지? 둘이 대상 탔을 때 응응 맞아 어릴 때 고생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거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거 같아 내가 수유한테 농담을 배가 너무 아프다고 했지만 아마 비슷할 거야 은희가 이렇게 비보가 잘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응 맞아 맞아 처음에 했던 게 팟캐스트가 사실 뭐지도 잘 몰랐어 맞아 맞아 사실 사람도 잘 몰랐어 그걸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팟캐스트 우리가 좀 처음 빨리 접할 수 있었고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또 두 사람이 선택을 했겠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목표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수유가 워낙에 아이디어가 좋은데 한 시간에서 바짝 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를 또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내용을 짜고 우리가 하고 편집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지금은 그렇잖아 팬덤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됐잖아 이 팬덤 어떻게 이제 어떤 분야든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장을 먼저 형성을 그렇지 본인 스스로 좀 둘이 만든 거지 그래서 참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30초만에 우리 직원들도 다 표를 못 구해요 시작하면 내년에도 공연 그러면 둘은 공연 때 뭐 해? 공연 때 저희가 이제 팬들한테 커뮤니티 홈페이지 같은 걸 최근에 오픈해가지고 이번 공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포해준다면 설문을 줬는데 땡땡이들아 생각보다 볼 거 없을 거야 그리고 또 뭔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기대하고 뭐든지 너무 기대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아니 내년에도 만약 공연을 할 거야 선배님 한 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나가지 어 진짜? 그건 뭐 어려워 그러면 포스터에 네 얼굴 그리고 우리 조그맣게 있겠네 야 그러면 아시아 투어 갈지 야 월드 투어 갈 수 있어 야 재석이 얼굴 날고 그건 양아치지 아니 계속 게스트 얼굴이 된다면 된다며 야 그게 어디 그 예전 어? 아니 그거 뭐하는 거야 그래도 유재석 대유재석인데 좀 크게 이렇게 하고 그래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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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연 내용은 뭐야? 전체적으로 선배님이 오면 이제 내용이 달라지지 재석이가 이따 유산슬로 오프닝을 하고 하하하하 조남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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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지대까지 1 플러스 1이야? 그래 조남지대 조남지대 그 비버쇼는 비버쇼 유재석과 아이돌 너랑 가도 아이돌로 들어가면 돼 조남지대 오고 잠깐만 우재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남지대는 방송보다 깜짝 놀래겠네 그렇지 우리도 가는 건가 석삼이 형도 있잖아 석삼이 형도 있잖아 석삼이 형도 있지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진짜 땡땡이들아 그거는 보러와 그건 홍보하자 그건 홍보하자 내년이야 내년이야 그건 볼만할거야 메뚜기를 환기할거야 우리 메뚜기 선배 다시 집중력이 생기네 아 너무 신난다 오늘 너 왜 이렇게 개미처럼 생겼냐 오늘 더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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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보다 아우 이건 메뚜기예요 메뚜기를 위한거야 아 근데 은희도 그렇고 노래를 또 잘하잖아요 노래를 잘하고 춤 잘 추고 삼도화음 지금도 하나? 오늘 노래 삼도 내 안의 기쁨이 내 안의 행복이 내 안의 희열이 삼도 내 안의 슬픔이 내 안의 눈물이 내 안의 애환이 삼도 자꾸만에 제일 꼴보기 싫었던게 어디있냐면 삼도 음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은희가 사실은 활동을 한거 알죠? 노래로 상상상상상 상상 언제쯤 그대는 그 노래 좋았는데 좋았지 괜찮았지 요번에 그 오면 거기서 부르지? 거기서? 노래 안 불러? 언니꺼는 빼지 왜? 엄격해 세트리스트는 엄격하겠지 않은 편이야 바로 뺏어 바로 뺏어 아니 노래 괜찮은데 왜 선배님 내년 공연에 있지 상상 우리 할거 있잖아 재석이랑 뭐있지? 우리 같이 가요자 때 했던거 더위먹은 갈매기 더위먹은 갈매기 있네 더위먹은 갈매기 춤도 다 기억난다 와 그게 한 10년 전이죠? 와 그 가요자가 11년? 10 몇 년 된거 같아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선배님 그때 너무 고맙다고 아이패드 사주셨어 어 맞아 니가 아이패드 사줬어 다행이다 싶어? 그래 다행이다 아이패드 내가 그래도 잊지 않지 어 그래서 아이패드 그때 한동안 그걸 엄청 잘 썼어 아 맞아 맞아 이제 없다 뭐가? 아이패드가 없어? 어 아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이제 갤럭시 탭으로 어 갤럭시 탭 그치 얘 이제 삼성 그거 시켜드릴게요 아 갤럭시 탭으로 진짜? 뭔가 의리가 있어 연이 있는데 나 이게 없다 어떤거? 아 이거 갤럭시 왓지? 어 이번에 식스 나온대 아 나올 때 보내줘 나오면 오케이 오케이 집중력이 생긴다 집중력이 집중력이 생긴다 왜냐면 둘이 오늘 또 날 위해 선물을 내가 필요한거 해줬잖아 11번가로 11번가 슈팅배송 12시 전에만 그러니까 12시 전에만 하면 된다고 1개만 주문해도 배송비 무료 얘 때문에 지금 너무 무서웠잖아 왜 12시 전에만 12시 전에만 하면 다음날 배송 그러니까 1개만 해도 무료 배송이다 아 오케이 그렇지 신난다 뭐가 그렇게 신나니? 또 할 수 있어 이제 집중력이 생겨서 다시 올라왔어 선배님이 뭐 사줄 때 난 제일 좋아 다시 할 수 있어 진짜 오래된 인연이고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전회가 있지 찐친이지 찐친 찐친 나는 근데 어렸을 때 선배님들이 잘 돼 있어서 난 너무 좋아 그래? 그때 눈 앞이 잘 안 보였거든 선배들 앞도 깜깜했고 내 앞도 깜깜했는데 지금 선배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좋은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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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친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는 다 잘 됐어 자리를 잡고 다 각자 지금 잘 그래도 지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자 후배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이름 많지 않았어도 좋은 선배들이 있었어 그래 있지 그 선배들이 근데 그 선배들이 쭉 20년이 확 지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해 진짜 후배들 불쌍한 후배들 엄청 챙기거든 그래 알지 많이 챙겼어 엄청 챙겼어 선배들도 챙기고 후배들도 챙기고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챙겼는데 지가 불쌍한 건 모르고 제일 불쌍했다 그렇게 습다 거렸다지 내가 지나가면 그렇게 습다 거렸다지 그럼 그럼 우리끼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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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불쌍한 건 모르고 아니 그래서 은희가 어찌됐든 내가 한 대로 다 나중에는 그게 크던 적던 주신다니까 약간 선배님 약간 신기 있어 보였어 얘가 야 제일 못하는 게 앞을 내다보는 거 야 알았으면 그렇게 걔가 개고생을 했겠니 야 아치 앞을 몰라가지고 야 너 잘 본다 사라 돋닦는 사람처럼 약간 많이 그걸 알았으면 얘가 300만원짜리 돌체인가 봐라 정장을 샀겠냐고 야 그 얘기 왜 해 그걸 왜 샀어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사실 종가비 형이라고 조언을 많이 해줬어 재석아 너 이렇게 추리하게 다니지 말아라 네 일이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네가 다니는 것까지 추리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어 삼돈 삼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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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약간 꽂히는데 쟤? 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얄밌네 저거 아까 갱시 아까 개야 여기 다니더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서 형이 야 좀 힘들더라도 할부로라도 좀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사람들의 좀 눈에 띄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돌첸카판하고 뭐 이런 켈빈클라인 뭐 알마니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해서 단악가 보잖아 옛날 유전선배 보는 것 같애 단악가는 뭐 나보다 훨씬 난데 아니 그 당시에 나도 그렇게 입고 다녔어 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설계가 아 있어 있어 너무 그렇게 입고 다녔어 옛날에 그치? 승윤이랑 얘기 해줬ешь 단 악가가 나왔을 땐 지금 입는 게 그 당시 나갔다고 나의 컴상봉이 하하하하하하 그 뭐지 느낌 알겠지 알아 알아 secondary 청바지 청바지라는게 듣고보니 그러네 맞아 맞아 듣고보니 그래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은이는 이제 그 옷을 내가 그렇게 샀는데 입을 일이 없는 거야 입을 일이 없어 입을 일이 연습할 때 입고 가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때는 막 그런 말에 막 휘둘릴 때 왜냐면은 어떻게든 좀 잘 되고 싶어 그치 쉽잖아 애정이 씨 하는 얘긴데 사실 또 그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엄카로 12개월 할부로 그걸 샀지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이거는 뭐 제가 메꾸겠습니다 하고 메꾸지 못하고 못 메꿨어? 그 당시는 못 메꿨지 어떻게 무슨 소리 메꿔 그 당시는 못 메꿨어 출연료 15만원 받았던데 어떻게 메꿔 그니까 15만원 11만원 받는데 그걸로 어떻게 메꿔 그거를 출연료 종이로 받았던 거 기억나 어 파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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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가서 하면은 입구에서 현찰로 그래그래 계산해가지고 그때 은이 언니는 종이가 좀 됐었어 아 그렇지 되게 잘 있었지 왜냐면 선배님들이 단역으로도 많이 불러주고 그래 뭐 짜다가 이거 있으면 야 이거 은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하고 치고 나가면 되겠는데 뭐 해 그래서 뭐 은이야 너 와서 이거 해 난 그때 코미디 프로 세 개인데 세 개를 다 했었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당시 코미디가 암흑기였어 맞아 그래서 세 개를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어 그래갖고 맨날 시청자 표 보고 야 20%밖에 안 나왔어 이럴 때 언니 그때가 방송이 더 많았네 지금보다 응 지금이 무명 무명 지금이 무명 속은 희로 알고 은혜진 널 이렇게 제일 재밌어 맛있게 받아주잖아 그게 티키타카야 그럼 얘도 어디 따라가면 그러지 못하네 못하지 여기나 오니까 막내라고 뭐 맞아 오냐오냐 어디가서요 이게 이제는 숙이도 어디가면 선생님 소리 듣니까 선생님이지 무서워 죽겠어 진짜 선생님이라 그래 어 왜 그렇지 나 너 꽤 됐어 진짜 그런 소리 듣지 진짜 듣지 은현이는 진짜 선생님이야 사실은 이렇게 젖은 꽃이 많이 펴 있잖아 제일 재밌어 나 이렇게 너무 재밌어 그래 석삼이 형도 맨날 종국이가 그 얘기하거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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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뭐 방송하랴 그러니까 피부과도 소개시켜줬는데 그때 한 한 달 바짝 가고 또 못 갔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랬는데 회사를 나한테 맡겨 아니 근데 얘도 쉬고 싶어도 이제 앞에 펼쳐진 일이 있으니까 당장 해야될 일들이 있으니까 당장 해야될 일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지금 가는 거야 은현이는 일주일이 이제 방송 지금 지금은 이제 세계에 하는데 세계는 어차피 격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출근 아침 10시에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에 이제 전체 회의하고 회의를 하고 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월요일날은 구서별 회의도 딱딱딱딱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컨텐츠 회의를 하고 맹만한게 아니고 회사가서 설버지를 해 아니야 이제는 안해 자기 먹은 건데 내가 먹은 건 해야지 설버지 아니 근데 있으니까 또 지껏 하려다가 하는 거지 화장실 청소를 해 아니야 이제 왜 없는 얘기 지원해 송세호 송세호 아니야 메뚜기야 내가 이걸 얘기해 메뚜기야 진짜 사박이 내 얘기 들어 송세호 송세호 저번에 발레파킹하고 있다 잠깐만 이게 뭐냐면 진짜야 이걸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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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을 CEO가 나와서 하는 거 사실 되게 멋진 일이야 근데 딱딱하게 얘기해줘 잠깐만 이게 너무 그러면은 또 사원들이 불편해요 그래 회사에 한 세네 명 있을 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건물 아침마다 와주시는 분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야 그래도 해 애초에 그 본인이 살아온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배어있는 생활 습관인 거지 어 안 그래 요새는 다 뭐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데 뭐 그래도 설거지 또 있으면 하잖아 내 거는 먹은 거는 근데 먹었는데 컵이 한두 개 있다 그럼 같이 해주고 같이 해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어진 사장처럼 보이잖아 응 근데 그 설거지를 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최악이야 아니 하기 전에 찍어야지 최악이야 아니 성수형 이러면 안되지 나 그러면 커버 못 쳐 아니야 여기 이사하기 전에는 심지어 저기 막 에어컨 이런 걸 막 찍어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에어컨을 켜놓고 가셨군요 해줘야 돼 밤새 돌아갔잖아 밤새 돌아갔잖아 아니 성수형 너무 피곤하게 사네 밤새 돌아갔잖아 그래 그거는 사실 정기료를 아껴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나 해서 나중에 안 하잖아 그럼 내가 병을 나겠더라고 아 그래 이걸 얘기를 타이밍을 그때 그때 해서 그냥 캐주얼하게 나누는 거야 바로바로 이거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진 않아 음 멋있지 근데 왜냐면 나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맞아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지 아 좋은 거 좋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에어컨 키고 가셨네 오케이 안 되지 근데 직원들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밥을 먹다가 간장에 머리를 담그고 자 혹은 앉아서 자 그럼 직원들도 찍어야지 찍어 콘텐츠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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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ts FNCC 있을 때도 그랬고 아 API 어 빠른데 반사신경 봤지 반사신경 반상バイ상 반사신군도 봤는데 너 네 표정을 못 봤지 뱅구 거기 나와 relaxed 네가 생각하는 거 같잖아 창 창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야 키안올리브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주는게 표정이 아주 볼만했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표정이 볼만했어 아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인정 아 메뚜기 귀여워 되게 완벽한 척하는게 너무 웃기잖아 6시 정도 되면 어둑어둑해지잖아 불을 한개도 안 켜고 혼자 업무를 보고 있어 아 이게 아끼려는건 아니고 나는 자연광이 좋아가지고 차별지에 창을 많이 내서 아니 광이 안들어온다는데 낮에는 켜놔 그러니까 커텐을 열어놔 근데 까먹는거야 해가 진거야 그러니까 그정도로 일에 몰두하는거잖아 그러니까 숙이가 얘기해서 알았어 그래 송세호의 그런 홀로의 고독함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걸 좀 알아줘야지 그냥 불이 꺼졌구나라고 숙이는 알아도 모른척하지 아니야 컴퓨터로 지뢰찾기하고 있던데 지뢰찾는데 뭐하러 불음켜 웃기려고 웃기려고 옛날에 숙이한테 있는얘기만 좀 해 조금 불렸어 기분이 나빴어? 그냥 있는얘기를 해 없는얘기는 하지말고 지뢰찾기 안했어? 안했어 이때까지 한번도 안해봤어? 해봤잖아 옛날에 했지 그래 그럼 맞는거야 지뢰찾기도 정말 오래지 요새 PC에는 없어 요즘 PC에는 없지 요즘 PC 안깔려있어 그래도 뭐 내년에 또 유재선배님이 비보쇼에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막 기분이 좋다 유재석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소속사하고 성명권에 관련해서 메뚜기로 하면 되니까 메뚜기도 한철 이런걸로 해가지고 메뚜기도 한철 콘서트 해가지고 한여름에 메뚜기쇼 한번 그치 한여름에 메뚜기쇼 네들은 내가 늘 얘기해줄면 너네들은 뭐하고 돌아다니는거니? 이런거 이런거 내가 진짜 얼마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는데 너넨 뭐하고 돌아다니는거니? 이런거 하는거 난 좋아 이렇게 메뚜선배님 옛날에 얘기하는거 너무 좋아 옛날에 재석이랑 지방공연도 우리 많이 다녔는데 아 다녔지 우리 갑수업살 때 지빌밍에 콘서트라고 맞아맞아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추워다니고 로키용이랑 맞아 정준아 맞다 재밌었다 재밌었어 그때 맞다 아 아버님 이거 언제까지 해? 어 지금 약간 톤이 최하정 누나 같았어 어 약간 어 조금 더 남았어 그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맞아맞아 진일번가도 가져와주셨는데 네 코너도 하나 가져와주셨어요 저희 고민 좀 들어준다고 하셔가지고 어어어 우리 뭐 아 제작진 고민을 들어줘는데 제작진들의 제작진들의 쇼핑관련 고민을 우리가 들어주는 시간 오빠 자 뜬뜬 채널에서 선보이는 비밀보장 뜬뜬 곱하기 비밀보장 콜라보 이렇게 성사되다니 여러분 유재석과 아이들 콜서 두덕 기대해주세요 오빠 생각보다 우리가 고민 해결 좀 잘해줘 아니 왜냐면 비보에서 실제로 워낙 두 사람이 그게 돼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오빠부터 고민 얘기해봐 뭐 이런건 고민이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사회 방향을 또 찾아야 하는가 이 격변하는 시대에 오빠 그건 너무 어렵다 오빠 그건 너무 어려워 아니 고민을 얘기하겠어 유재석의 미래는 진짜 어렵다 이게 PPL이야? 아니 11번가에서 이렇게 하면 11번가는 쇼핑관련 고민을 앞서서 네 고민도 한번 들어보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건 내가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스로 찾는거 하고 그러면 이제 11번가에서 하는 고민 비보 신난선배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를 가는데 이 선물 가격대 아 집들이를 어떻게 해야할까 보통 그러면 이제 조명기 같은거 조명 무드등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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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거 나쁘지 않지 무드등 무드등 얼만큼 지내요? 그래도 한 1년에 한두번 사적으로 만나는 1년에 한두번? 그럼 집들이에 초대를 안해야지 그사비가 잘못했네 이게 고민 해결이야? 이게 고민 해결이야? 아니 아니 그정도 1년에 한두번 만나는 사이가 집들이까지 하면 집들이는 사실 선물을 좀 사고가야되잖아 근데 집들이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친분이 있으니까 초대하는거지 나같으면 아무나 집들이 초대를 안하지 요즘 집들이 때 모든 집들이를 가면 이게 나와 그리들이라고 아 그리들 그리들인데 요즘 넓적한 그리들 말고 좀 옴팍한 그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라면 한 4개까지 때려넣어도 돼 너무 일이 커지지 않을까? 그냥 냄비에다 끓이면 되는데 근데 이 그리들이 뭐하지 않으면 그게 먹는 맛이 다르다고 뭘 알아? 그리들 알아? 옴팍한 그리들 아냐고 그게 얼마나 내가 캠핑가 오래했지 오래했지 왜 안와? 내가 옴팍한 그리들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캠핑을 가야되는데 와 난이 들어가게 나와 야! 이거 좋다 어떤거? 문틈 턱걸이 철봉 위에다 걸치면 턱걸이 할 수 있고 밑에다 넣어서 푸시압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나는 위에다 걸쳐서 밴드 있잖아 밴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해서 등운동 등운동도 하고 활용할 수 있거든 매일 하면은 진짜 많이 늘고 몸에도 진짜 좋은데 서비스 턱걸이 몇개에요? 아 글쎄요 모르겠네 해요? 하죠 턱걸이 못할거 같은데? 방송에서도 몇번 쳐야죠 턱걸이 잘해요 저 몇개야? 10개 넘죠 진짜? 10개 뭐 충분히 해요 10개 해요 찾지마요 보고싶진 않으니까 찾지마 재석아 보고싶진 않으니까 찾지마 안 볼거야 나중에 너 나오고 유튜브에 메뚜기 턱걸이하면 다 나오니까 그걸로 검색해 메뚜기 턱걸이로 검색하지 말고 유재석 턱걸이로 해야지 유재석 턱걸이로 할게 여기 있어요 지금 슈팅배송에도 있으니까 얼마야? 이게 35,000원 오 괜찮다 밴드 같이 하면 좋겠다 밴드랑 같이 해서 거기다가 7만원이면 위에 티셔츠 하나 정도 운동 점점 올라가네 이 정도면 우리 좀 오해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뭔가 나한테 마음을 담았나? 그래그래그래 라이트하게 갑시다 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너무 묵직하게 가면 저쪽에서 오해해 너무 정성스러워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자 이건 쇼핑이랑 관련되지 않고 개인적인 쇼핑이랑 관련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직장 상사분이랑 연락을 하면 딱딱하게 대답을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마무리 인사를 선배님 쪽에서 하면 고내면 굳이 고내면 하지 않는다 그게 선배님들 입장에서 좀 서운하거나 저는 난 상관없어 근데 그게 또 나는 끊어지면 오히려 좋아 아 얘는 이런 스타일이다 어 그런게 어느정도 인지가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딱 그러면은 아 이거 내가 연락하지 말라는 건가 어 약간 이거 내가 좀 이 사람의 시간을 뺏은 건가 어 그러니까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리 얘기를 하거나 아 제가 원래 톡이 원래 이래서 음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요즘 톡이 너무 많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냥 요새 이모티콘으로 그냥 답장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댓글에 하트나 웃음표시 누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저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가 마지막 이상 해주면 너무 좋아 톡이 워낙에 많이 오니까 사실 그걸 일일이 다 정성스럽게 막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담아갖고 하긴 좀 그렇고 맞아 맞아 내가 보기엔 이모티콘을 좀 자주 쓰세요 어 네 더블 브이 이모티콘 있나요? 어 네 우리 이모티콘 있는데 어 기습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어 네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모티콘을 좀 써라 그거 있어 네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이모티콘인데 손 흔드는 이모티콘 있어요 네 저도 좀 많이 쓰는 이모티콘 있어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형이 박수치는 이모티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요거 편합니다 마무리할 때 최고예요 뭐 어떤 얘기도 쉴 수가 없지 쉴 수가 없지 요거는 오히려 그냥 내부로 끝나거나 끊는 것보다는 요런게 낫네 자 어쨌든 어 쇼핑은 11번가 두분은 그러면은 이게 피비를 다른 채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하하하하 우리 회사도 아닌데 특이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거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앉아서 기다리지마 어차피 슈가 너 핑계호 한번 나올거였잖아 그래 박씨 물어오듯이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박씨를 제비 두마리가 물어왔죠 물어왔 거죠 제비상 네 알겠습니다 구엉이상 하하하하 남상 남상 하하하하 야 우리 또 뭐 우리 찐친들 두명과 네 오늘 또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고 우리 은송이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 이제 우리 그 쿠폰이거든요 어머 하나 더 채우면 이제 출연료 드려요 아 진짜 예예예 아하하하 자 이제 자 이제 수기는 하나 채웠으니까 두 개 더 채우면 돼요 두 번째 나올 때 이거 주는 거야 수기한테 재밌다 어 재밌다 이거 받으러 나오고 싶은 마음이 어 생기지 마케팅 좋다 이거 어 아 여기 또 아 선물이 있어 또 와 있어요 있어요 이거 슈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까봐 까면 아 이거 접시X2 MARK N bunch 얘네들 같으면 재떠리로 썼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넣는 거 아냐 올리고 입사기 이런 거잖아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 직접 보여주지마 뭐 이걸 넣어서 보여줘 아니야 친절하게 하면 좋아 여기 튼튼 채널은 뭐라고 부르더라? 개원님들 개원님들을 위한 쿠폰도 우리가 물어왔으니까 보복이란을 참조해 주십시오 개원님들 중에 댕댕이 분들도 계실거에요 땡땡입니다 힘을 좀만 더 줘 뭐가 중요해 땡땡이나 땡땡이나 그게 그거지 나의 친구들 고마워요 조만간 또 보고요 출연 좀 받으러 와야 되니까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죠 수고하셨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웃겨라 삼도 이제우리 이제우리는 뭐야 이제우리는 요리하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